야 원래 칼나가 이렇게 파랄 수도 있어? 아 너도 좀 날려야 되는데 오늘 별로 안 날려야 돼 목으로는... 목으로는... 목도 잘하시고 야 이거 날개는 나중에 드셔야 되고 내 목도 잘하시고 내가 모여지 못해 내 목도 잘하시고 항상 나가고 내가 입을 수 있는 것 같은데? 참가자 이리와, 저쪽으로 제기하는 중 저쪽으로 우리의 목도 잘하시고 저쪽으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